에어컨 안녕 백기 승리 축하 선빈가 승리 축하의 선빈이 제목 뭐였죠 우리 대.. 아니요 백기 아 네 네 백기 탄신이 백기 탄신이 백기 탄신이 오오오오, 오. 역시 갤럭시 소리가 빵빵해. 오오오, 갤럭시다. 진짜 부럽다고 해. 자, 리엘. 넌 nuanced 이렇게. 그래, 생일 축하로 합니다. 박수. 난 축하해줄 걸 내 생일 축하 ion laws 불러줘. 하나, 둘, 셋.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와 진짜 노영이 형한테 생일 축하 받는 느낌이야 나 왕국으로 불렀어 우리 형, 고맙다 나도 사슴까지 불렀어 어 형, 고맙어 나도 불린 거야 나 누가 안 불렀어 어렵다 그러게 어렵다 어 진짜 기억이야 야 내가 롤림픽 한 번 입어볼까? 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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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입어봐 내가 글씨체는 다 몰랐어 좋아 빈이 형, 무슨 말이 필요해? 항상 징굳게 장난치는 동생이지만 언제나 형에게 든든한 동생이 될게 이번 생일도 축하해 너 노계의 형 맞지 말고 노계의 형 오빠 성능이 있다 나도 따라할 거야 나도 따라할 거야 김승민? 너 진짜 그런 말인 거 아니야? 나 누구야? 김승민인 것 같은데? 맞아 오, 오케이 나 스마일 펼친 것 봐 이거 할게? 빈이 형 생일 축하해 올해도 건강하고 같이 운동 열심히 하자 생일에는 뭐 갖고 싶은지 말만 한데 다 해줄게 생일 축하한다 우리 댁기 아빠도 얘는 한이 같은데? 어, 나 오, 진짜? 오, 깨우가 갈게 근데 미누, 미누 같은데? 미누, 미누 같은데? 미누, 미누 같은데? 아, 미누 것 같은데? 아, 미누 것 같은데? 아냐, 미누 것 같은데? 아냐, 미누 것 같은데? 어, 그래 생일이라면 아, 나도 모르게 한 마디가 나왔나? 어, 나도 모르게 한 마디가 나왔나? 어, 왜 그래? 생일이라면 앞으로도 말 잘 듣고 무럭무럭 잘하나요? 미누, 점점 기대해, 거대해지는 몸처럼 우리의 사랑, 짱, 짱, 이건 뭐야,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우리의 몸처럼 아니야, 아니야 우리의 몸 좀 더 거대해지겠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미누, 미누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맞았어 이거 우리 창빈 형 정말 생일 축하한다, 하트 형, 비싼 엄마로 비싼 고기를 사줄 테니까 내가 형한테 해줄 생일 선물 뭐라는 거야? 우리 창빈 형아? 우리 창빈 형 정말 생일 축하한다? 누구지? 나왔네 형 보고 싶어서 이상 고기를 사줄 테니까 내가 형한테 해줄 생일 선물 기대해줘 아아 내가 형한테 해줄 생일 선물? 나는 고기 좋아, 나는 고기 좋아 나는 고기 좋아 근데 누구야? 아, 누군지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나 알 거 같아 글씨가 너무 틀려 어 글씨 너 글씨 원래 이해해? 원래 이해 글씨가 나의 짓이야 글씨 좀, 나보다 훨씬 나은데 글씨는 잘 알았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쁘다 그치? 창빈 형 생일 축하한다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특별히 수은 기대해라 이거 어 어, 내가 어느 듯이? 이해라 너냐? 어 야 야 너야 니 위에 형들이 이렇게 많아 이거 뭐야?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특별히 기대해라 진짜 진정한 동생이 어 긴 말 안 한다고 내가 말할 거야 생각해 아, 아니 전혀 몰라 야, 표현을 해야 해, 진짜 지금 아니, 글면 귀여우니까 아, 그래 알았어 뒤에, 위에, 맨 위에 비니 비니 창 비니 비니 스물세 번째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한다 와, 말투 뭐야 잠깐만, 스물다섯 살인가 이분? 어? 어? 어, 아니야? 아니, 내가 핀베이거 막 있다, 이거 아이고, 애가 월메친이구나 아, 빨리 놀려라 생일 스물세 번째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한다 그대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왜 놀는데? 그대 덕분에 내가 하루하루 홈을 향해 벗고 있소 어? 아니, 둘이 어, 뭐 있어 16생 때부터 16생 때부터 내 매듭고 이자 등료가 되어주면 고맙소 네 맛난 건 빨리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어, 그래, 생초 어, 그래 무슨 컨셉이야? 무슨 컨셉이야? 아, 무슨 컨셉이야 사균 컨셉으로 내가 사균 컨셉이야 오케이 동전! 허! 허! 서냉시 생축승 창민이 케이크 사려면 분명히 뭐라 할 것 같으니 맛있는 고기는 괜찮지? 오, 서울 맛? 아, 여기가 서울? 아, 서울 선물 많이 많이 받고 복근 공개하자 아, 제일 좋겠다 복근 공개하러가 제일 좋겠다 어, 우리? 어, 우리 찬영, 찬영 오케이, 찬영 어, 너무 재밌다 아, 이 오, 야,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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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멤버 언제 썼대? 어? 언제 썼대? 우리 언제 썼대? 저는 한 4년 전에 4년 전에 했어 미리 써놨는데 아, 미리 4년 전에 4년 전에 미리 써놨는데 미리 써놨어요 내년 것도 미리 중간에 써놨어요 아, 네 네 세미가 복근 기대하겠다 네 기대하지 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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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나왔어, 팩트 산빈아, 복근 없잖아 뭐야, 복근 아닌데? 모든 사람은 근데 있어, 있어, 가야 돼 있어 그거 페이크야 지성이 윙크했어? 응, 그러니까 윙크했어 야, 하나 응? 지성이? 우리 매체니지잖아 응 내가 틀어야지 오케이 다가 서창빈 잘생겼다 안 돼 서창빈 잘생겼다 어? 서창빈 잘생겼다 어? 어? 잘생겼다 나도 잘생겼는데 서창빈 잘생겼다 잘 못들였는데? 아, 뭐하고 어 마침 방금 천만 어, 서창빈 잘생겼다 어, 서창빈 잘생겼다 아, 네 아아 씨, 잠시만요 서창빈 잘생겼다 어, 아니 어, 아니 어, 아니 뭐하러 야, 내가 늦게 없을 거 같아? 네 뭐하러 야, 뭐하려고 야, 뭐하려고 야 아니, 안 가르쳐게 아, 해보라고 진짜 불이도 안 돼 아니, 맨마로 잡아 봐봐, 내가 야, 맨마로 잡아주면 돼? 맨마로 잡아주면 돼? 맨마로 잡아주면 돼 아, 우리 둘 다 했는데 매니저한테 한 번은 매니저한테 못 잡아주면 돼 뭐야? 중간에 달려 조용히 한 번 나오는 적이 있어 조용히 한 번 나오는 적이 있는데 야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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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나란의 선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야 야? 넌 어떻게 생크림 듣거든요? 아이고, 야 야, 미안, 나 K랑 좀 안 맞는 게 있어 아니에요 안 나와, 안 나와 오케이 야, 좋다, 좋다 아, 미안 아, 미안 내가 나갈 때 너무 떨려가지고 도의자를 멈추고 갔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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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니야, 아니야 그게 내가 나설 차례야 너희, 너희 여기 보자 그 시나리오 자체가 시나리오 자체가 웬만하면 매니저 형들이 V라이 뭐야 목소리도 안 나오면 돼 한 시기 잠시만요 예? 형 형 형, 잠시만 내가 너 플랜이랑 다른데? 야, 원래 플랜은 뭐야? 얘기해봐 어? 원래 플랜은 뭐야? 원래 플랜은 그냥 이제 똑똑똑하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면 나오시게 돼가지고 조용히 나오라고 하셨잖아 근데 한 시기 한 시기, 나오게 세미나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니, 야, 너무 재밌잖아 아니, 이것도 매력인데? 아, 매력이 맞어 아니, 우리 매니저 형 너무 귀여워 아니, 지금 너무 귀여워 아, 맞다 그, 청민이 형 어? 생일 축하한다 어, 고맙다 야, 너무 감독이다 저도 되게 브라운이 처럼 된 게 좋다 아, 이거 이렇게 급하게 축구팔이 사왔어 그럼, 우리 다 녹아서 축구팔이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어 축구팔이 축구팔이 우리 케이크 하는 김에 우리, 나 데뷔 초 때 그 어, 볼까? 그거 한 번 제가 해볼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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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형이 신고 형, 케이크 하는 김에 안 돼 안 돼,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그 소원 빌었어, 이거 할 때? 아, 그냥 불던데 소원 빌었지? 어, 빌었어 아까 뭐, 뭐라고 소원 전화 버렸는데 뭐라고 했었어? 어? 뭐라고, 한 번에 꺼지게 해달라고 한 번에 오, 야 소원 빌어졌네 소원 빌어졌네 빌어진 거야 원래 빌기 전에 빌어야 돼 오케이 에잇 너무 웃겼는데요, 형? 왜? 예, 멤버들 다 웃었단 말 오, 야, 왜? 나 몰라 난 진짜 못 웃었어 어, 진짜? 네, 뭔가 했는데 현실이 아무도 없길け지만 아, 맞다 아, 맞다 넌 몰라 너도 몰라 난, 나도 똑같네 아니, 내가 근데 나 눈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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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스테이가 눈치 없다고 생일빵이 원래 생일빵이 생일빵 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이루와 공식으로 할 거 해 이루와 그래 열심히 해봐 여기서 스테이가 지켜주겠지 이루와 빵 주먹 달라는 거야 아니 이만 생일빵은 아직 안 가졌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생일빵 때릴 거면 다음 생일에 내가 두 배로 때릴 거라고 그래서 저녁을 했더니 아무도 안 때리더라고요 과연 아무도 안 때리겠군요 자단이한테 무디랑하는 거 아니야? 사창민 생일 기적으로 결혼하자 라고 하신 거 결혼이요? 생일 기적으로? 네 무슨 일? 네 무슨 생일죠 꼴창 사실 오늘 잘생겼다고 생일 뽀뽀 어떠냐고 해줘? 누가 생일이냐 이거예요 누가 생일이냐 누가 생일이냐 그냥 그냥 서핑팀에서 한번 받아다셨던 리스 아니면 리노한테 저 리노한테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받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리스한테 받아도 되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그럼 찬빈이 생일이니까 승미랑 결혼하자 야 이거 반전이 나와 스테이 약간 개그맨인데 스테이도 우리랑 다를 게 없어 응 장빈아 부모님께 감사한 사진 했어요? 했어요 어제 못난 아들 낳아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못난 형 잘랐어 어? 못나지 않았다 형이 제일 잘랐어 너도 잘랐어 어? 너도 잘랐다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 자랑이 장말 중이야구나 생일 선물 뭐 받았어 얘들아 허리 피자 네 네 야야야야 고기가 안 먹어요 1,700만 원 믹스? 아니요 1,700만 원 여기 계속 1,700만 원 쓰고 있어요 세월 피고 됐다 근데 여기 문 받은 거 어때요? 맘에 들어요? 근데 약간 색감이 너무 맘에 들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 말고 그럼 가운데 계신 분 말고 또 다른 분 또 있어? 형 근데 지금 토끼 머리 끼잖아 어 근데 형이 들 끼잖아 어 그러면 토끼 머리띠에 쓰고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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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들 때 데이트 플러스 토끼잖아 어 토끼 머리에 끼고 있다 어 근데 그럼 형 본체는 뭐야? 네가 못 말하려는 줄 알겠는데 얘기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보고 있어 네가 못 말하려는 줄 알겠는데 그 말 한번 갖춰 형 머리띠 벗으면 대끼 어 근데 저걸 쓰면? 얘들아 오늘 생일이야 오늘 생일이야 잊었어? 아 봐봐 야 오늘 창조 형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그렇죠 리믹스 그럼 지금 대끼에다가 토끼를 추가한 거네 어? 그러니까 토끼에다가 아니 지금 대끼가 손을 추가하지 베이지 토끼다가 그리고 이제 토끼를 추가한 거네 어 마지막 그래서 돼지 토끼 토끼 그치 그치 백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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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백끼끼 백끼끼 아 그런 생각나 어 아까 누가 그랬는데 내가 아까 전에 그 그 물어봤거든요 나 오늘 핫도그 찍어먹고 싶지 않아 이러면 그랬는데 누가 살이 난다 응 나였어 아니 그냥 형이 핫도그 같아 이랬어 네 네 네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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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귀여워요 저같아 형이 생일이 되어서 선물 받은 거 있나 저요? 어 생일 데뷔 전에 받은 거 있어요 어 네 이행이가 한 4일 전인가 5일 전인가 아 나 이거 맞어 그래서 갑자기 봐 어 생일 선물 어 야 고가의 모자가 딱 이 모자 오 이행이가 그래 사이즈가 아 안 맞았어? 딱 맞아 딱 맞아 그래 딱 맞아 딱 맞아 잠깐만 안 맞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 봐 다시 맞아 다시 맞아 나한테 맞았는데 무슨 뜻이야? 생일이야 생일이란 뜻이야 또 또 뭐 받아 또요? 나 예약 하나 해놨잖아 아 하니가 예약을 했어요 응 그 숙소에 턱걸이를 하시는데 오 턱걸이? 예약해놨어요 예약 예약 주문 완료했다고? 맞아요 예약 주문 완료했다고? 아마 내년쯤에 부산 완료 중이에요 받았잖아 뭐? 선물 라자나 라자냐? 나 라자냐? 선물 라자냐? 라자냐? 아 리노다 오리해지다 재료 갖고 와 선물로 하창시구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생일 특별히 나 양식 먹고 싶어 뭐 아 뭔지 뭔지 아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거는 기쁘게 되는 거지 파스타 파스타 쉽지 오 창현이가 좋아하는 파스타 로제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식판소스 사와서 하면 돼 오 어? 예 재료에게 다 준비돼 이제 아 파스타 쉽지 신분하게 다 하자 기대할게요 응 아 은하 3대비 창빈아 넌 왜 항상 티만 입어? 뒷팔티 어 너가 바쁘나 아 아 아 그거 맞아? 어 킹파이티였어 킹파이티였어 진짜야 진짜 거짓말 하지 찾아보라는데 진짜 왜 놔야 돼요? 창빈아 창빈아 우리 놔 가서 가슴 아니고 킹파이티 야 봐 봐 잘 들어가 아 됐어 됐어 로제 파스타 창빈이 창빈이 너 창빈이 창빈아 좋아 좋아 그래 생긴 사람이 해야지 내가? 서 서 하나 둘 셋 서 물을 위해지 나 혼자 축하할게 나 근데 우리 되게 재밌어 지금 야 우리 나갈까? 나이하면 우리 되게 재밌어 지금 서 서 서 서 설 설정 내볼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창빈이가 했잖아 하나 둘 셋 빈 빈 말이야? 생긴 사람이 이들이 해! 진짜 진짜 이거 녹음재미 녹음재미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저희 여러분 조용히 해보라고 아 아 아 우리 스테이 저희 이렇게 생일 축하 저희 저희가 아니잖아요 저의 저희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 앞으로 남은 오늘 하루도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박수 자 저희는 이번 3시를 이제 가야하니 이 3시를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 네 좋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빈이 생일 파티 있습니까?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안 그러지 아 왜 아니 아니 파티 파티 생일 파티는 언제 잘 거고 잘 거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 파티 예약은 다 잡아놨어 근데 우리가 오늘 저녁이 일정 있어 오늘 못 갈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나 혼자 다 축하할게 오케이 아 나 나야 아무튼 저희 그럼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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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 선생님 미역국 미역국만 들어가면 되게 미역국? 어 미역국이요? 어 그렇게 안녕